CJ 온스타일이 컨텐츠 커머스 시장의 뉴노멀 전략을 필두로 혁신 성장에 속도를 냅니다. CJ 온스타일은 오늘 서울 서초 방배동 사옥에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사업 전략과 신규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흡입력 있는 컨텐츠와 인지도 높은 셀러 등을 통해 컨텐츠 커머스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매김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패션, 뷰티, 리빙, 유아동을 주제로 선보입니다. CJ 온스타일 관계자는 신규 프로그램이 라이브 쇼 브랜딩과 기존 프로그램들의 이정표가 되는 리딩 컨텐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